1 2 2 0 아 오오오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원래 저 위로 가야 돼 아 아 예 왜 이러는 야 아 아 진짜 뭐 아 ia 왔다 와우 상 많네 오늘도 소음이 한 번 정도 참석했습니다 오우 다리바 떨려 어깨 치지마 어깨 치지마 어깨 치지마 안하고 야 전화쳐 어? 오우 잘 쳤는데 아 난 속도가 안 나잖아 여기서 그런가? 야 끝이 그래서 그런가 또 뭐야 이장으로 가야돼 여기서? 어 이장으로 가야돼 자 여기서 일단으로 가야되는데 안장 쪼끔만 놔까 쪼끔만 우우 일단 형은 피해야될 것 같고 어이, 팔도 아프지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, 쓸 것 같은데? 쓸 것 같은데? 아, 쓸 것 같은데? 트지마! 트지마! 아, 쓸 것 같은데? 아, 이거 불안한데? 아, 이거 열심히 안 돼 안 돼 이리와,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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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안되안되안되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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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어! 어! 오! 오! 이리와! 대박 미안 미안 뇌로 잘못 들어갔다 아저씨 예 쓰레기 무파티 쓰레기 이리 왔어요. 어허 어휴 어디야 어허 왜 어디야 너로 와 쉬어야 돼 벌렀자 다만 안갈래 바테인 적 좀 써야되니까 거기 안가봐라 5 역시 역시 어이 로컬은 아주 거 아이씨 내가 뭐 어렵다고 더 그러게요 5 아 이제 아 아 형들 아 야 아 올라가 다 노 스톱 어 재킹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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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약 몇번 해놨어 왜 으 으 아 아e 으 으 나이소 니 짓도 누구 인형 아 아 으 아 으 성남 우리 여수님 여기는 저 오른쪽으로 올라야 되요 아 갈린끼리 오자면 2개잖아요 한 번은 왼쪽 한 번은 오른쪽으로 와야 돼 그래야 올라올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두 줄로